우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피해야 할 천한 사람에 대해 이해가 쉬우니까요. 첫째 버티는 자가 이긴다. 포기를 미화하지 마세요. 강력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버티는데 각별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또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다는 것입니다. 포기해버릴까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은 인간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자책할 필요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품었던 기대치와 다른 상황에 놓일 때 포기를 많이 합니다. 또는 모든 일이 더 빨리 더 쉽게 더 멋지게 진행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상대로 착착 진행되고 맞아떨어져 쉽게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기에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분명 버티는 것은 포기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게 이기는 것보다는 쉬운 것이 바로 버티는 것입니다. 나아가 쉽고 빠르게 이긴 사람보다 버티면서 기회를 얻어 이긴 사람이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포기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치 이소부하에 등장하는 포도 따기 시도를 포기한 여우가 포도가 아직 덜 익어 맛이 없을 거야 라고 합리화하듯 말입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지. 도전에 본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어. 이 정도 한 게 어디야. 다음엔 좀 더 잘해보자. 이 모두가 그럴 듯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기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는 모두 변명과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이러한 말은 포기를 미워하여 다음에도 또다시 선택과 포기의 갈림길에 섰을 때 포기의 길을 걷게 하죠. 이럴 때는 내가 포기했다는 사실을 깔끔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인정한다 내가 더 버티지 못하고 깨끗이 포기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는 한마디가 현실을 차갑게 일깨워 줄 것입니다. 포기는 언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때마다 그것을 감쌀 미사여구가 많아질수록 당신은 점점 더 포기에 익숙해지고 포기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겠죠. 진리는 간단합니다. 포기한 것에는 어떤 미련도 갖지 말고 깨끗하게 단념할 것. 그리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여기까지 과정을 잘 끌고 왔다면 포기하지 말고 버틸 것. 일단 끝을 한번 맛보면 삶이 정말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속도를 만들어라. 포기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가장 잘 지킬 방법은 바로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추진력이 높은 사람은 외부 환경과 조건에 그다지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나설고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려도 그것에 별 영향을 받지 않죠. 추진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합니다. 시험삼아 해보지 뭐. 경험 쌓는다 생각하자. 그래봤자 우린 월급쟁이야. 열심히 일해야 사장대만 불릴 뿐이야. 완벽한 전략이 완벽한 실행을 만듭니다. 시험삼아 해보는 것 경험을 쌓기 위해 해보는 것은 모두 아마추어적인 발산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도 이해해달라고 부탁하는 자에 불과하죠. 어떤 일을 하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추진력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훨씬 더 극적인 결과를 끌어냅니다. 추진력을 확보해놓으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방법과 길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속도를 만드세요. 속도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속도가 점점 더 붙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재는데 힘쓰는 대신 속도를 만들어 놓으면 고민거리들의 해결속도도 빨라집니다. 제대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 사람에겐 멈추는 것보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전진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얻기 마련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련을 견디고 기회가 올 때까지 버티며 실패해서 배우고 끝까지 해내며 마침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취를 손에 넣는 강철멘탈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 이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